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배추가 소고기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왔죠.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탓에 배추 수급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. 배춧값 사태, 농민과 상인들 모두 2중,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김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홍성군의 한 농협 하나로 맡은 손님들마다 배추 한 통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선뜻 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 여름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은 9,474원, 1년 전보다 50% 넘게 폭등했습니다. 실제 다른 시중마트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에서 직접 수매해 할인한 배추조차 1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 특가라고 나온 게 1만 2,500원인데 보시는 거 어떠세요? 평소에 배추를 많이 사먹는 편이긴 한데 지금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살 수가 없는 가격이죠. 농협 역시 비싼 배춧값에 난처한 상황입니다. 매대를 비울 수 없어 고랭지 배추를 비싸게 매입은 했지만 정작 팔리지 않으면서 냉장 창고에 쌓아두다 상품성이 떨어지면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. 물량을 확보를 해놨는데 소비자들이 좀 비싸니까 배추를 좀 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에 좀 위험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는 현실입니다. 서산에 김장배추 계약재배 농가로 가봤습니다. 초록빛으로 곱게 물든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니 비닐 밖으로 나오지 못한 배추를 비롯해 줄기만 앙상한 배추들이 잇따라 눈에 띕니다. 지난달 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옮겨 심은 어린 배추들이 녹거나 타들어간 겁니다. 또 내내 가뭄이 이어지다 지난 주말 폭우가 쏟아지면서 겨우 잎을 뻗은 배추들 사이에서는 잎 끝마름병이 돌고 있습니다. 정부가 배춧값 안정화를 위해 중국산 배추 16톤을 수입한다는 소식에 농민은 정작 힘들게 배추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 있냐며 눈물을 보입니다. 이 계약재배 농가는 올가을 김장배추를 한 폭이당 천 원 이하 가격에 납품할 예정인 가운데 수확량이 줄면서 수입은 예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